석호 오빠가 너럽고 뛰었다고? 어. 왜? 그럴 일이 좀 있었어. 그래, 그럼 놓고 가. 네가 이 집 주인이니? 왜 네 맘대로 놓고 가라 말아야? 놓고 가세요, 사돈초녀. 거봐, 이 집 주인이 놓고 가래잖아. 놓고 가, 그만 금주야. 빨리. 나 배고픈데 저녁 같이 먹고 가도 되죠? 저 사돈초녹 아저씨. 보면 가지. 네, 먹고 가세요. 거봐, 이 집 주인이 먹고 가래잖아. 된장찌개 끓이나 보다. 냄새 좋다.